2장 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네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심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저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